음악 전라남도는 청년에게 교통문화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일 도청 VIP실에서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발급 및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21에서 28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공연 관람, 학원 수거, 보석 구입, 교통비 등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을 위해 전남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지역 청년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역은행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한글자막 by 한효주